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여기 가서 이 말하고 또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정치인지를 알 수 없지만 야당 원내대표는 요즘 미래통합당의 인기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무척 흥분된 모양입니다. 8월 14일날 취임 100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서 저것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호영씨는 100일 취임 기념어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난 총선은 우리 당으로서는 사상 초유의 찬패였습니다. 1987년 체제 이후 이런 성적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호영씨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은 당신들에게 찬패라는 성적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당신이 지금 모르냐 이야기. 그걸 모르고 하는 이야기냐. 아니면 알면서 그냥 하는 이야기냐. 그런데 다음 발언은 더 문제가 있는 이른바 사쿠라 발언입니다. 가짜 발언이라는 이야기죠. 주호영씨 주장입니다. 지난 총선 때 여당의 176석은 음련한 민의의였고 주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겸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통합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76석을 받은 것이 민의 국민들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정면으로 부정선거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다수의 힘만 믿고 일반 독주하는 것은 민의에 대한 분명한 외국이자 역사에 대한 반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호영씨가 똑똑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고 부수적인 건 뭔가를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야당 구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인기가 좀 오르고 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독재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야당 원내대표보다도 그냥 평범한 시민이 더 잘 압니다. 이정석이라는 한 시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참패가 아니라는데도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누가 주호영씨가. 민심을 이렇게 몰랐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시민의 권고입니다. 지난 총선 때 여당의 176석은 음륜한 민이고 주권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쿠라 바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호영 원내대표가 할 필요는 없었다고 봅니다. 국민들은 너희들이 패배하도록 표를 던지지 않았다. 야당이 패배하도록 당일 투표 조작이 없고 정당 투표 조작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37석 정도가 순위가 바뀌었다는 그런 방송도 공병호TV에서 내보냈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파헤쳐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정반대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제명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이따금 벌어진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확실한 입장을 못 정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취임 당시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다 비급한 사람들인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국민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통합당과 민주당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부정선거란 사실을 덮을 수가 있다면 21대 국회가 지속되겠지만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밝혀지는 경우는 여당이 좀 타격을 많이 받겠지만 야당도 타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정선거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한 시민은 통합당 의원들이 들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합당이 딜레마라고? 웬 딜레마냐? 통합당 의원들 똑똑히 들으시오. 제가 중도층이라 하는 소리가 되지만 통합당 당신들을 믿고 당신들을 위해서 비오는 날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국민들이 나갔다 오지는 않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절대 착각입니다. 약간 제1당이란 당신들 바라보니 더 우라통이 치밀어서 나간 것이요. 현 정권에 파렴치하고 오만함으로 나라가 망국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찍소리도 못하고 정신같이 밥그름만 부여잡고 허둥제는 당신들이 딱해서 국민이 나가는 겁니다. 광화문 그리로 나선 국민들은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닙니다. 현 정부도 전혀 믿고 기댈 수가 없어 자발적으로 내 나라와 태극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요. 똑똑히 기억하시오. 이렇게 한 시민이 아주 항의를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주호영 원내대표가 딱 한 달 전인 7월 7일에는 무슨 바람이 불었던지 완전히 다른 또 이야기를 합니다.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대부분이 조속히 재검표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주호영 씨가 지금은 정신을 좀 차린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전국에서 130여 건의 선거 무효소송과 함께 31곳에서 정거보전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과거 설례를 보면 늦어도 2개월 안에 재검표를 맞췄지만 이번에는 단 한 곳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그 당시 7월 7일에는 제법 바른 소리를 했지만 8월 14일에는 완전히 헷가닥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한 겁니다. 현실 정치가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미래통합당을 보면은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자신의 안의와 이익 이외에 옳은 것,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죽은 단과 같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눈앞의 이익에만 연련이 할 뿐이고 부정선거가 지속해서 시행되는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반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고민이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한국에는 야당다운 야당이 없다는 거죠. 최근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자신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다시 한 번 더 해먹어야겠다. 재임해야겠다.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주호영 원내대표라면 뭔가 양보를 하고 그리고 여당에게서 뭔가를 얻은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두가 사꾸라입니다. 사꾸라. 모두가 가짜, 가짜. 모두가 가짜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한국은 야당이 없다는 겁니다. 가짜들의 집합체다. 이렇게 봅니다.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이런 검색창에서 공데일리를 누르시고 방문해 보시고 또 회원도 가입하시고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출범한 영어 유튜브 채널 공TV, 지오엔디TV가 여러분들의 응원을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